네이트러너 아프리카 동부 탄자니아의 북쪽 케냐의 국경지대에 있는 호수 길이 55km 너비 24km 아루샤의 북서쪽 113km 지점 동아프리카 대지구대에 있다 탄층호이며 호수의 바닥에는 아면, 석회, 마그네슘 광맥이 있고 호수의 남동 안에는 겔라이 화산이 있다 구성, 낙은의 구석구석 여행 낭독, 글 읽어주는 고지혜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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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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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